2월달에 23분간 나왔고요. 네, 사랑하고, 자녀하고 저는 그 10년 전에 와인카드를 만들었어요. 와인 신용카드를 업무를 추천받고 와인은 와인을 해야 합니다. 은행원이 10년 전이겠죠? 은행원 순환받고 은행원에서 언제나 나는 와인 전문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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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흥청거리면서 흥청거리면서 많은 청호하고 사랑이란 넌 그 넌 앞에서 언제나 나는 웃은 바람이 사랑해 난 사랑해 들어도 대답 없는 멜로디 가슴이 멍들고 마음의 눈은 멀어도 다시 또 발길은 그 자리로 사랑해 또 사랑해 제 멋대로 왔다가 자기 마음대로 떠나간다 그랬을 때처럼 아무 말도 없이 떠나간다 사랑을 맡겨드리네요 아니 사람이 마셔보세요? 마셔보세요? 하나 마셔라 우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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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 안 근데 못한 그 한마디 고개를 떠오르면 사랑 앞에 난 또 서있다 사랑해 널 사랑해 제 멋대로 왔다가 자꾸 나로 떠나간다 왔을 때처럼 아무 말도 없이 원한가도 모른 척 해도 날 잊는데도 사랑은 다시 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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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가슴이 믿는다 아무 방향으로 잘 안 되시는 분이죠? 이거 아예 없으신 분이 이게 왔다리 왔다리 여러분 사랑은 다신다 일단 와인상 가는 거 가려 드릴게요 일단 와인상 가는 거 가려 드릴게요 와인 가면 때는 너무 많이 찾았지 바로 이게 잘 못하겠어요 그런데 파도가 많이 내려서 아래에다가 하다 고온을 예예예 잘 안 하십니까 어디 가는게 이런 분위기야 이런 사이즈야